오늘은 맛있는 옥수수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고 쌀 위에 옥수수 커피 알국을 물에 불렸다가 밥살을 이렇게 올려서 밥을 지은 다음에 주걱으로 솔솔 섞어서 한 그릇씩 퍼내면 맛있는 식사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밥은 노란 매혹주스를 커피한 알국을 물에 8시간에서 하루정도 불렸다가 밥살 위에 올려서 밥을 쥐어서 드시면 됩니다. 커피한 매혹주스 알국은 기본 포장 2kg부터 판매를 하고요 5kg부터는 무료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 맛있는 식사시간을 즐기시려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구입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의 매혹주스 커피 알국밥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